지난 4월에 임기가 만료된 발전공기업 사장 인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문어로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 발전공기업 사장 인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기가 연장되고 있는데 들리는 풍문을 종합해보니 조만간 인선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셔서 같은 말 계속하는 것도 힘들고 영상으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풍문으로 들은 것을 종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인사라는 것이 발표 하루 전에도 바뀌고 그럽니다. 2024년 5월 8일 기준으로 영상이 제작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찍이 발전공기업은 임축일을 꾸리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발전공기업 사장 인선할 때 관전 포인트는 출신의 비율입니다. 현재 출신 비율을 보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내부 출신이 한 명씩이고 한전 출신은 두 명입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죠. 이 비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발전공기업별 배정도 지금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권 자리부터 살펴보면 동서발전 김영문 사장부터 정치인으로 바뀝니다. 과거엔 민간기업이나 학계에서 주로 왔었는데 김영문 사장부터 정치권 몫이 된 겁니다. 이번에도 정치권 몫은 동서발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다선 의원 출신이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이분이 동서발전 사장으로 오게 되면 발전공기업 사장 중 유일한 국회의원 출신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정부몫을 살펴보면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이 산업부 출신이고 이번에도 산업부에서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장급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쪽에선 잠깐 몸 담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몫은 그렇고 그럼 이번엔 한전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전 출신이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으로 배정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명 중에 하마평에 한전부 사장 한 분만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캐치 못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오래전부터 박형덕 사장 연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형덕 사장 재임 기간에 서부발전은 경평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고 국내에선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고 해외에선 중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들 신망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정권 교체로 연임 가능성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연임한 것만 보면 정권 교체로 연임이 안 된다는 건 아닌가 봅니다. 박형덕 사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 발전공기업 설립 32년 동안 두 번째가 됩니다. 예전에 남부발전 김상갑 사장이 연임한 적이 있습니다. 연임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출신 살펴볼까요? 이번에도 내부 출신은 중부발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직 하마평에 오른 분이 없는 것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오늘은 발전공기업 사장 인선을 둘러싼 얘기 해봤습니다. 인선은 발표 직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풍론으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